이게 사치나 헬리라 그러는거거든요. 여물통처럼 생긴거. 이게 조지아 전통 방식입니다. 여기 나무판이 이렇게 다 있어요. 나무판. 그죠? 나무판 쫙 되어있는데서 여기다가 포도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리고 포도를 막 밟아요. 그러면 이 즙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기왓장 있죠. 기왓장을 쫙 포개서 땅 위에다 묻어는 그 아까 보셨죠. 교회에서 와인 항아리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지아 포도 만드는 와인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게 다 돼지고기 바베큐 넣는거. 이게 조지아 시골 풍경이에요. 시골집. 여기가 화덕입니다. 화덕. 여기 보시면 벽에다가 불을 펴서 빵. 빵 굳는거. 그리고 이제 조지아는 와인을 만들 때 아주 독특합니다. 방법이. 그래서 잎사귀, 줄기, 뿌리, 가지. 그러니까 이런거를 포도를 수확하면서 이렇게 뜯잖아요. 뜯으면 뭐 잎사귀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죠. 그걸 그대로 다 넣고 저기다 밟거든요. 봤어요. 유튜브에서. 그죠. 그러면 이제 질경이가 나왔습니다. 찌꺼기. 그거를 이제 여기다 넣습니다. 저는 포도만 넣는 줄 알지만은 잎사귀도 넣더라고요. 아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찌꺼기들이 나오거든요. 발효시킬 때. 그럼 그 질경이를 여기다 넣어요.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요. 그리고 이제 실라라고 그러는 진흙 같은 걸로 쫙 여기를 이제 바릅니다. 그러면 끓여요. 그러면 이제 알코올은 80도 정도에서 증발 안됩니다. 그럼 이제 알코올이 이제 증기가 돼서 지나가면 여기가 물입니다. 물로 지나면서 이게 이제 액체가 되죠. 저 찍고 있는 거 아니지? 네. 안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똑똑똑똑 떨어져서 일로 여기로 이제 그 짜짜라는 독주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처음 독주가 나오면 80도에서 85도. 그리고 이제 계속 끓이면 나중에는 이제 이게 35도 정도로 도수가 낮아지거든요. 왜냐면 물도 같이 끓으니까. 그럼 35도 정도 되면 이제 중단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믹스를 해서 시골 사람들은 맛있는 온도 50도. 50도 맞습니다. 50도에서 60도. 이게 그 수세미에요. 수세미. 여기 보시면 요게 그 다 체리나무 껍데기입니다. 요게. 그래서 이 체리나무 껍데기로 얇게 쓸어서 요걸 만든 거예요. 요거를 해서 아까 그 보신 큰 항아리 있죠? 요걸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항아리가 이제 크면 어른들이 들어가는데 항아리가 작다. 이런 거는 애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다섯 살 먹은 정도 된 손자가 그 항아리 안에 들어갑니다. 그 씻으러. 그래야지 또 와인을 담은 거니까. 그럼 얘가 깨끗이 씻고 딱 나오면 할아버지를 못 알아봐. 저거 뭐야. 그러는 거죠. 골뱅이 무선이야. 술독에 빠졌었다. 애가 술 취해가지고 지금 씻죠? 없어. 지금 그 그래서 보통 조지아의 남자 애들이 다섯 살 정도 되면서부터 술을 먹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만들다 먹겠네. 우리도 어릴 때 뭐. 그렇죠. 막걸리 받아오면서 맨날 훔쳐먹고 찌꺼기 먹고 해로 해로 가고. 저게 옛날에는 저렇게 항아리를 달구지에 저렇게 배달했던 거에요. 그래서 이쪽 제가 포도밭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건 아니지만. 뭐 지금 배 안고프시죠? 배 안고프해요. 예. 여기는 이제 개인 차량이나 이러지 않고는 오기 힘들어요. 여기 조지아는 포도는 버리는 게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는 가지치기를 하면 그걸로 빵 구워 먹고 돼지고기 구워 먹고. 여기 지금 다 이 가지치기 한 거 모아놓은 거예요. 요걸로 이제 화덕에 요거 숯불. 요거를 이제 돼지고기를 구면. 저 가지가 얇잖아요. 그래서 금방 숯이 돼요. 그러면서 그걸로 구면 포도향이 쫙 나는 거죠. 이게 지금 다 이제 포도밭입니다. 요게 이제 보시면 품종별로 다 익고. 이 친구들은 이거 외에도 더 큰 포도밭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 나무 수종들을 보세요. 한국은 없지만 이게 다 미루나무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무도 엄청나게 오래된다. 네. 그러니까 참 자연이 엄청나게 좋은 거죠. 사실 조지아가. 여기는 이 까베네 소비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프랑스 품종. 그거 갖다 키우는 겁니다. 두 가지인가 세 가지가 있던데. 예. 그래가지고. 여기 이 와이너리는 요거를 조지아 방식으로도 만들어요. 와이너리. 그래서 샤또 무크라니는 유럽형 방식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여기 이제 와이너라는 말이. 그 성이름입니까? 그게 프랑스 성 아니에요? 아. 샤또는 성이라는 뜻이에요. 샤또 자체가 성이에요? 예예. 그러니까 샤또 누구 뭐 이렇게 할 때 누구의 성. 그러니까 여기는 샤또 무크라니거든요. 그러니까 무크라니의 성. 아 그렇구나. 프랑스에서도 뭐 하여 말할 때. 그죠? 뭐 뭐 뭐 뭐 어쩌고저쩌고. 되게 많죠? 하여튼 샤또 들어가는게 제일 맛있더라고. 그리고 왜냐하면 그게. 그. 자기가 시계약에서 와이너리처럼 이름을 쓰니까. 그 샤또. 도토리요? 예. 이게 다 조지아 도토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토리 무게도 되겠네 이거. 예. 도토리. 어. 이걸 이걸 돼지. 예. 돼지줍니다. 돼지. 이 도토리 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돼지. 돼지 준다고요? 예. 이게 돼지. 그래서 이베리코. 이 도토리 먹고 자라는. 여기 도토리 뭐 해가지고. 까루 해가지고. 한번 팔면 되겠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런걸 제가 잘 못해가지고. 산삼이나 캐러 다녀야 되나. 네. 산삼 팔. 산삼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요 안에만 레스토랑이 몇 개 있구요.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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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